자 다섯번째 썰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자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 이번 댓글은 영상 제보 공무원 합격해도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거나 많은 돈을 받을 생각은 벌이시는게 좋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어떤 분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합격한 뭐 대단한게 있을 줄 알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각종 민원과 경매에 시달리고 위에서 봐주는 것도 없고 거기다 돈도 짰고 생각보다 그만두는 사람도 은근히 있다 그래서 공무원 뭔가 많은 것들을 바라고 준비하지 마라 많은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면 무조건 실망하는게 공직사회다 그런 내용의 취지의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았어요 짧은 댓글입니다 공시생 중에 공무원 실상도 모르고 준비하는 멍청이는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시생이 어떻게 공무원 실상을 알죠? 공시생이 어떻게 오히려 실상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나?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 일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간접 경험이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잖아요 뭐 기간제로 일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공무원 수험생들 중에 공무원의 현실을 모르고 준비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멍청이는 아니죠 왜냐 이 공무원 시험이 절대 멍청한 사람은 붙을 수가 없는 시험이거든요 어? 이형이 형님 어서 반갑습니다 근데 직업군인하고 또 공무원하고 달라요 이형이 형님 직업공무원하고 뭐 직업군인은 또 공무원인데 다르죠 좀 많이 다르죠 공무원 시험에 멍청한 사람은 못 붙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잖아요 공무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잘 모르고 누구나 다 준비하니까 나도 준비하겠다 싶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멍청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거죠 공무원을 실상을 알았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할까요? 보통 대부분은 몰라요 몰랐으니까 준비하겠죠 몰랐으니까 몇 년 내에 걸쳐가지고 박스를 준비하겠죠 장군 강의도 몰랐으니까 준비했겠죠 확실히 알고 준비했으면 무작정 준비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작정 많이 준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죠 물론 공무원이 그만한 어떤 그런 장점이 있으니 가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공무원 소험생들이 장점만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 길가다 여러분 공무원 소험생 있으면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공무원 소험생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 공무원 왜 준비하냐 물어보면 거의 앵무세만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안 잘리잖아 정량 보장 되잖아 호봉 올라가잖아 뭐 일 못해도 안 잘리잖아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진영 얘기해도 장군 강의도 수험생 시절에 만약에 누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너 왜 준비하냐고 물어봤으면 장군 강의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경찰 준비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 어쩔 수 없어 아는 게 그 밖에 없으니까 공무원 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만 알려주지 공무원 실상 알려줍니까 아니 뭐 요량진이나 공무원 학원들 학원 가도 공무원 실상 공무원 그렇게 좋은 직업 아니다 힘든 직업이다 빚 좋은 계살부다 그런 거 알려주면 수험생들이 올까요 그런 실상만 제대로 알려줘서 정말 할 사람만 해라 올까 학원이 왜 그런 얘기합니까 몇 명이나 더 유치시켜야죠 유치시켜가지고 강의를 더 해야 학원 입장에서 이득 안 됩니다 굳이 실상은 얘기해봐야 좋을 게 없죠 사실 수험생은 실상은 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한계가 있죠 한계가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공무원 준비를 권유하는 분들도 신입 공무원들이 겪어야 할 어떤 어려움과 실상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보면 공무원 시험을 자이스로 준비한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 권위에 의해서 가족 중에 누가 처벌하고 해서 공무원 괜찮다고 자꾸 추천하고 밀어붙여가지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죠 옆집에 누가 붙었다고 하는데 너도 될 것 같아서 해봐라 그런 사람 대한민국이 좀 있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과연 공무원 어려움과 실상에 대해서 알까요 모르죠 그리고 주변에 신척분들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하면 신입 공무원들이 겪은 실상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분은 신입이 아니니까 그분들은 좀 짬이 차다 보니까 신입이 하는 업무라고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를 거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도 않죠 관심도 안 가지죠 어차피 니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의 모르는 상태에 준비를 해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 안 좋은 얘기들 그런 거 안 보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수험 공부하다 보면 뉴스에 어떤 얘기 나오는지도 몰라요 의원변직 관련 얘기도 못 듣습니다 그냥 공무원하고 가가지고 그냥 챗봇하는데 바빠가지고 정작 실상에 대해서는 종거리 취득할 수 없죠 뉴스에서 한번 등장하는 거 그거 말고는 뭐 없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무원 시험 바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험생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도 공무원이 정말 힘든 일이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특히 나이 어린 친구는 더 몰라 20대들은 몰라요 뭐 고절 특채 공무원이거나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준비한다거나 어린 나이 때 준비하는 분들은 더 모를 거예요 상대적으로 요즘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그 응시 연령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잖아요 더 빨리 준비하잖아요 오죽하면 고등학교에서 공무원 입시반도 만들었을까요 공무원 학원 가든 가도 고등학생들 입시반받아요 교복 입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알까 실상에 대해서 알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실상에 대해 알려주기보다 공무원에 대해서 야 공무원 좋다 어 결혼하기도 좋고 신용도 높아가지고 대출도 잘 되고 어 짤리 걱정 안 해도 되고 부모님 좋아하시고 이만한 직업이 없다 다 좋은 얘기만 들어요 죄에다 좋은 얘기만 들어요 오히려 너 오히려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야 너 하지마라 젊은애도 고생 엄청 많이 하더라 내가 보니까 공무원 복지 점점 안좋아지 너 이거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장관님 생각해보세요 장관님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공무원 준비하지마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냐 앞으로 안좋아질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수험생이 실상에 대해 파악하는 한계가 있고 그 실상에 얘기해주는 분도 없어요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야 그래도 준비 잘했다 그래 요즘 시기에 공무원 많은 직업이 없지 어설프게 이상한 데 가가지고 돈을 버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달토끼님은 공무원이세요 아무튼 이게 실상을 모른다고 해서 실상을 모르고 준비하는 멍청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을 모르고 준비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많아요 아직까지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사회 초년생들이 공무원 시험 많이 준비하니까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학원과 같은 데 대해서도 실상에 대해서 얘기 안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공무원 시험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실상에 대해서 얘기 안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고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이런 직업이었구나 아 이게 안 좋은 게 있구나 난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야 여기 정말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이런 데서 내가 평생 써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들하고 앞으로 계속 일해야 돼? 들어오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실상을 파악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알고 준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알고 준비하는 거 모르고 준비하는 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신 분들도 실상 아예 모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알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실상 어느 정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낫겠죠 그걸 파악하고 나서도 내가 좀 해도 괜찮겠다 이 정도는 감사했을 때 생각하면 하는 거고 아 나 이런 점 좀 못 입겠다 싶으면 하는 거고 좀 그런 게 안타까워요 나 이런 친구가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들어와서 후회하거나 그만두는 건 저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체력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나오고 나면 아무 쓸모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그런 거예요 실상을 모르고 준비한다고 해서 그건 멍청이는 아닌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무원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준비한 사람들 어느 직렬이건 많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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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